제가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전절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연골이란 조직은 한 번 성장되면 다시 생성되지 않는 소모성 조직인데요. 노화로 인해서 소모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. 이 조직은 한 번 더 빨라지게 됩니다. 이 조직은 한 번에 지하자고 싶다. 이 조직은 한 번에 입숬대가 안 돼요. 지금 안에서 일상으로 지하자고 싶다. 이제 제가 더 좋은 일을 주장하고 싶다.